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을 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리 다시 와서 느껴보고 싶네요.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을 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오랜만에 태국 팬분들을 만나러 왔는데 4명이 아니라 2명이 와서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날로 가면 태국에 비닐을 많이 가면 그리고 2명을 가면 4명을 다르기 때문에 안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을 통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년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2년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일정도 중 2년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콘서트로 여러분들 빨리 찾아내고 싶습니다 약자 복합불라옥이 강릉이의 가장 큰 힘은 부인컬스 그동안 저희가 없는 동안 또 멋진 아티스트 정말 멋진 음악들 많이 들으면서 많이 즐기면서 계시다가 저희 CMBLU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 CMBLU 공연장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약자 하이 인조이 깜짝 빛 핫윙 깜짝 빛이 많아 내 러왕 이빛 껀 러왕 이빛 껀 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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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CMBLU만 기다려주면 더더욱 좋고요 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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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다는 걸 알고 더욱더 남자답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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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녀의 아 아 아 손님은 갔다 오셨나요 피게 피게다 아냐 피게다 아냐 그 뽐내 짭발람바라 아 우선 결말적으로 다녀왔죠 뽐끼했으니까 네 오빠도 뽐내 짭배발라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 짭배발라 저는 그 면지를 뽑았어요 아 아 뭐 어쨌든 네 그동안 저희 CF루 음악 많이 들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예 약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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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신 분들은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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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뚜 울어? Creator 확실해죄 非 éral san 울어? 인정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처음 태국에서 만났을 MC군 와 지금까지 아주 한결다치 변함없이 이렇게 오신 것 같으세요 매우 저 마시콘 마코디오 마사콘이 마사콘이 다 보이스 타일랜드 디디던 라프콘 랍니 양복군이 있습니다 네 분이 오시는 세 분이 오시는 세 분이 오시는 두 분이 오시고요 이 분이 가득한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뭐 저희가 태국에 오기 시작한 후부터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으로 이렇게 투어로 태국에 찾아뵙었는데 늘 변함없이 이렇게 저희를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정말 늘 감사한 마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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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러 온 거거든요 이번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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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있으시면 금방 돌아올게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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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주시아요 그쵸? killed 이거 왜 이렇게 작은 신treak? 뭐 이런 것부터 이거皆さん 모르겠어요 성립과 비밀과 비밀과 비밀.